실패한다고 바로 부르나요? 불러주세요 여기서 부르면 되는 건가요? 네 다시 올 거야 와우 슬프네요 그대 내게 다가오는 그 모습 자꾸 다시 볼 수 없을 것만 같아서 답을 전만 뜨지 못한 거야 너를 내게 보내준 건 감사할 뿐이야 고마우냐 많이 외로웠던 거는 그동안 영역하는 너를 보며 느낄 수 있어 너무 힘이 들 때 실컷 울어 눈물 속의 아픈 기억 떠나보내게 내 품에서 서글픈 우리의 지난 날들 서로가 조금씩 감싸줘야 해 난 네게 너무나도 부족하겠지만 난 줄 거야 내 맘 못된 사랑을 그리고 시원한다고 다행히 내가 그대 그대 이럴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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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